모의선거에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는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실시 전부터 우려됐던 모의선거 홍보부족은 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관위와 영사관 측이 지난 수개월간 모의선거 홍보에 힘써왔지만 투표 당일까지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표장을 찾은 일부 영사관 직원들조차 본인 확인에 필요한 여권을 지참하지 않는 등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무효처리된 사례가 내건에 달했습니다. 또 투표소에 배치된 모의투표관리위원들 역시 투표용지를 갖고 오지 않은 유엔 관계자에게 다른 영사관 직원의 투표용지로 투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 절차 관리에 있어서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동포들은 직접 총영사관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고 다시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해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저주한 투표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지적하며 투표소가 더 많은 곳에 설치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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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